저는 라오스에서 붙잡혔는데 북송이 된 케이스예요 제 또래 친구들이 10명 같이 북송됐거든요 8명은 못 돌아왔고요 결과적으로는 저 포함해서 2명밖에 못 왔죠 중국에 있는 개도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산다 개도 밥에 고기 먹더라 거기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죠 친구 한 명이 결국 조사 과정에서 다 불어버려서 다 싹 다 걸려서 저보다 어린 동생들 밤에 끌려가서 거기서 취소받는데 복도에 막 다 들려요 막 비명 소리 들리고 그 공포감이 내 순서가 올 거잖아요 의사가 송장님 취급하고 죽었다 시체로 취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진짜 죽어서 버려진 그래서 저를 길거리에 돌아오는 길에 김주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관심 많아 하시는 북한 이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딱 봐도 그냥 어느 회사의 대표님이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성년자 때 탈북을 시도를 해서 근데 또 걸려가지고 복송되고 사실 탈북해서 복송되면 거의 죽는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아무튼 간에 상당히 우여곡절 많고 사연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탈북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13살에 첫 탈북을 했고요 첫 탈북이요? 네 98년도였습니다 90년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권한의 행군 시기 제일 어려웠을 때 김정일 정권 들어서면서 성군정치 핵개발 이쪽으로 집중하면서 굉장히 북한이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가장 극심한 경제난을 겪을 때 뭐 추산이긴 하지만 300만 명이 아사했다고 이렇게 통계를 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저도 그때 탈북을 했고요 중국에서 저는 한 5년 정도를 숨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그런 남한에 대한 정보라든지 또 남한 실제 또래들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성교 활동하는 분들 많이 만나고 대학생들도 많이 만나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그렇게 자꾸 뭐 이런 남한 뉴스나 TV나 이런 걸 보다 보면 남한에 대한 동경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또 한창 사춘기를 지낼 때 그래서 뭐 좋아하는 가수도 생기고 남한 노래 듣고 하다 보니까 남한 사회에 대한 그게 좀 더 커지더라고요 열망이 막 커지면서 남한으로 가야겠다 해서 2003년도에 남한으로 오려고 이제 그 탈북길에 올라서 가다가 라오스에서 저는 이제 중국에서 라오스 국경을 넘어서 또 라오스에서 태국 국경까지 가서 매콩강을 건너서 태국으로 가야지 성공을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태국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좀 시간을 보낸 다음에 한국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그런 루트였는데 저는 라오스에서 붙잡혔는데 이제 북송이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은 라오스에서도 남한으로 올 수 있게 서로 이렇게 잘 외교관계가 잘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라오스는 무조건 중국으로 북송을 하고 중국이랑 라오스랑 약간 관계가 그때는 뭐 이렇게 동맹관계라든지 친환관계 남한하고 그 관계가 안 돼 있었나 봐요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결국 중국으로 송환이 돼서 중국에서 다시 북송된 그래서 뭐 북한이 북송됐을 때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살아 돌아오지 못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저희도 뭐 제 또래 아이들 친구들이 한 10명 같이 북송됐거든요 뭐 8명은 못 돌아왔고요 결과적으로는 저 포함해서 2명밖에 못 왔죠 근데 일단은 좀 탈북 경위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미성년자 때 13살 때 그죠? 탈북을 단행하셨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그러면 이제 뭐 아버지라든지 고우님이 탈북을 하니까 같이 데려간다든지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미성년자일 때 혼자 그냥 탈북을 단행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 그 당시에 탈북 양상이나 현실이 어떤 거였냐면 가족이 해체해요 제일 먼저 이제 그 사회가 굉장히 어려우시고 북한 사회가 거의 사회체제가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런 기근 전쟁처럼 북한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서 가족이 해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가 죽거나 아이들이 죽거나 뭐 부모들이 떠나거나 뭐 살길 찾아서 가족이 다 뿔뿔이 헤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저 같은 이제 아이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고 그걸 이제 뭐 꽃재비라고 불렀었고 아 네네 북한의 아주 큰 사회적인 문제였죠 꽃재비 부모들이 굶어 죽거나 떠났거나 가족이 해체되면서 길거리로 몰려나온 아이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 지금 와 있는 탈북민 인구 통계를 보면 그게 딱 반영이 돼 있어요 전체 한 3만 4천명 정도가 좀 넘어가는데 그 중에 20대에서 40대가 60%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세대가 가장 탈북을 많이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세대의 탈북 배경을 보면 그때 그런 미성년자들 그때 한창 성장기를 겪었던 청소년 시기를 경험했던 꽃재비 출신 아이들 그분들이 가장 많이 탈북해서 지금 남한에 와 있죠 저도 마찬가지로 가족이 해체가 되면서 탈북을 하게 됐죠 중국에서 약 5년 정도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는 남한으로 갈 생각은 없고 일단 중국에서 한번 살아보자 약간 그런 계획이잖아요 일단 뭐 초창기의 목표는 북한을 일단 탈출하자 무조건 일단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살려고 탈출하는 거죠 뭐 이미 옆에서 너무 많이 죽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 죽을 고비도 너무 많이 겪으면서 어떻게든 목숨 걸고 나서 일단 넘어가야겠다 뭐 이미 주변에 막 그렇게 탈북해서 성공해서 넘어간 친구들도 많이 봤고 갔다가 북송대에서 다시 돌아온 친구도 만났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가면 걔도 중국에 있는 걔도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산다 걔도 밥에 고기 먹더라 주인들이 먹다가 남긴 고깃국에 밥 말아서 버린 거 걔도 그런 거 먹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죠 아니 우리는 지금 수령님이 김일성 때부터 늘 강조했던 게 뭐 이 밥의 고깃국이었거든요 그거를 결국 실현 못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 지경이 됐는데 아니 강 하나 건너면 거기에는 뭐 걔도 그렇게 먹고 산다는데 너무 충격받았고 가보고 싶었죠 실제로 뭐 두 망각 사이에 하나 두고 밤에 밤만 되면 이렇게 중국 쪽이 보이잖아요 네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북한 쪽에서 이렇게 중국 쪽을 건너다 보면 불빛이 일단 도로부터 시작해서 환하거든요 그러면 잘 산다는 증거죠 사실 그렇죠 전기가 일단 뭐 그렇게 풍족하다고 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집집마다 어떤 그런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와 부유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저도 그 친구 영향을 받고 같이 달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라오스에서 결국에는 걸려가지고 다시 북송됐다 라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뭐 상당수는 못 보셨다 그죠 못 본 게 아니라 사실 그 친구들은 오랫동안 같이 중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누가 어디 살고 있고 원래 지역이 어디고 이거 굉장히 서로 다 잘 알 수 밖에 없는데 북송되어서 이제 그 각 지역이 다르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남한을 가다가 북송이 됐기 때문에 중국 남방 지역에서는 북송되면은 주로 이제 뭐 단동 쪽으로 북송이 되거든요 단동 쪽으로 이렇게 나가면 거의 남한 가다가 붙잡혀왔다고 생각을 해요 북한에서도 그러니까 그쪽으로 계속 취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남한 가려고 탈북했지 네 어디서 잡혔어 뭐 하다 뭐 했어 이거를 이렇게 취소를 하는데 굉장히 고단수예요 지능적이고 남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탈북루트 탈북민들이 뭐 이제 중국 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 주로 만나는지 어떻게 생기는지 어떻게 생기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그 취소하면서 하는 질문들 아무 의미 없이 던지는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단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잘 피해가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뭐 그리고 단체로 이제 탈북을 가다가 걸렸으니까 그 여러 명 중에서 한 명이 또 진실을 불면은 다른 사람이 다 거짓말하니까 저희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이렇게 막 잘 버티고 굉장히 막 이제 중국 가서 그냥 뭐 힘들게 살다가 북송이 됐다 뭐 그냥 그 정도로 이제 해야 조금 이제 저희를 가볍게 좀 해서 뭐 단련대를 가든지 뭐 이런 이 정도로 좀 받아야 되는데 이제 뭐 기독교 막 저희는 뭐 기독교 생활 거기서 훈련받고 그랬거든요 거기에다가 막 남한 가다가 그랬으면 사상범이에요 정치범이죠 그러면 남한을 가다가 라오스에서 붙잡혔으니까 어떻게든 그거를 이제 좀 거짓말로 이렇게 막 조사를 받고 하는데 친구 한 명이 결국 그 조사 과정에서 다 불어버려가지고 다 싹 다 걸려서 그래서 보위부에서 보위부로 이런 건 이런 상황이면 바로 북한이 이제 보위부에서 보위부로 넘겨요 그래서 그 자기가 저기 있는 그쪽 보위부에 연결해서 보위부 차가 와서 바로 시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친구가 불기 전에 빨리 조사를 끝냈어요 저는 안전부로 넘겨진 안전부로 넘겨진 게 더 좋은 처우를 받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정치 사상적으로 일단 좀 벗어나게 되는 거고 그 비법 월경 단순 생계형 탈북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조사는 그래서 안전부로 넘겨지면 안전부에서 제 연고지에 있는 안전부로 연결해서 데려가도록 하거든요 그럼 저는 안전부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아무래도 그러면은 훨씬 더 가볍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뭐 노동 단련대라든지 뭐 이런 이게 좀 뭐 훨씬 조금 덜 문제를 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뭐 보위부로 가면은 바로 뭐 거기는 보통 이제 뭐 정치부 수용소나 굉장히 뭐 살아나오기 어려운 그런 데로 가요 그렇지 않아서 다행히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빨리 조사를 끝내고 이제 넘어온 케이스였고 그 친구는 다 얘기하면서 나머지가 다 그 보위부에서 이제 죽은 친구도 있고 고향으로 이제 다 가서 또 변을 당한 친구들도 있고 거의 뭐 그 정신적인 공포감이나 어떤 위약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솔직히 웬만한 어떤 그런 정신력이 아니면 보위부에서 살아남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보면 밤에 이제 뭐 취소하는데 밤에도 막 불러내요 담당자들이 밤에 불러내는 것도 좀 있겠네요 고의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이 막 생각하던 진짜 가까이 있던 막 친구들인데 밤에 불려나가가지고 혹은 여자아이들 막 같이 있었거든요 저보다 어린 동생들 막 밤에 끌려가서 거기서 막 취소 받는데 복도에 막 다 들려요 막 비명소리 들리고 밤엔 더 잘 들리죠 우는 소리 들리고 막 소리 지르는데 그 공포감이 그 내 순서가 이제 또 올 거잖아요 그 기다리면서 그 느끼는 공포감 때문에라도 아 막 진짜 그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뭐 약 먹는 친구들도 있고 그 공포감이 그냥 차라리 두들겨 맞는 게 나온 거죠 차라리 정신적 그런 그 압박감이나 그런 뭐 공포감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이제 그 좀 나약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그래서 굳이 저항하지 않게 되는 그냥 차라리 그냥 다 불고 빨리 끝내고 싶다 이런 분위기를 막 만들더라고요 카메라가 막 계속 감시하고 있고 하니까 뭐 북송되는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자유가 없고 완전히 이제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다 무기력해지는 상태가 딱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이제 의지가 없어지잖아요 살고자 하는 의지도 같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잘 뭐 어떻게든 살려면 뭐 어떻게든 먹어야 되고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사람이 이제 뭐 작은 병 와도 바로 가는 거기서 막 그렇게 많이 친구들 또 가는 친구들도 보고 또 이제 안전부 넘어가서 거기 같이 생활하던 거의 거기는 다 탈북에서 북송된 사람들이니까 거기에서 같이 생활하던 사람들이 뭐 진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그 감옥에서 저도 많이 경험을 했고 저도 뭐 그런 지경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안전부로 넘겨지긴 했지만 그 감옥에서 신의주에서 생활하는 동안 뭐 저도 계속 이제 한 몇 개월씩 지나가니까 점점 뭐 몸상태도 안 좋아지고 처음에는 뭐 이렇게 살고자 하는 의욕도 있고 했는데 그런 의욕들이 점점 사라지고 무기력해지고 그것도 죽어나가는 사람들 옆에 보고 계속 그러다가 또 옆에 있는 사람들 변화되는 걸 보면 더 힘들더라고요 변화된 게 어떻게 변화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다 사라지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그래도 다들 중국에서 살다 왔잖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인성이나 인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친한 척하고 인간성 진짜 힘든 사람이면 자기 걸 그렇게 좀 챙겨주기도 하고 다 같이 북송당한 사람들이니까 서로 좀 의지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면 시간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아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네 그때부터는 동료도 없고 동지혜도 없고 뭐 그게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약육강식의 어떤 그런 그 완전히 그냥 강자만 살아남는 약자는 그냥 버려지는 저 같은 경우는 완전 초식동물이거든요 누구한테 뭐 해 꺼지 못하고 아 그러실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살아남을 만한 어떤 뭐 제가 가진 북한 사회 안에 그런 특히 그 감옥 안에서의 어떤 살아남을 수 있는 기세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제가 저를 이제 너무 잘 알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연합이 돼가지고 연대하고 약자들끼리 또 모이게 되긴 하는데 그나마 그러면서 좀 거기서 살아남았던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결국 저도 거기에서 뭐 죽기 직전에 상태가 돼서 뭐 의식도 없는 정도까지 갔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일주일 정도만 더 거기 있었으면 아마 죽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뭘 하는 건가요? 약간 훈련 같은 거 시키나요? 아니면 다른 건 안 하고요 계속 가다 놓은 상태로 아주 최소한 그냥 그런 옥수수 같은 거 있던 만큼 물린 거 계속 주고 그리고 노동을 시킵니다 아침에 이제 공사 현장을 가거나 뭐 이렇게 농산물 뭐 이렇게 수확한다거나 그런데 동원이 돼요 저 때 갔을 때는 마침 가을 뭐 이렇게 배추라든지 추수시기 무라든지 이런 거 추수하는데 차라리 근데 그런 현장은 좀 나아요 모을 수 있잖아요 배추라도 모을 수 그렇죠 떨어진 겁니다 무라도 모을 수 있는데 진짜 공사 현장 같은 데는 진짜 사고도 많이 나고 뭐 여기처럼 뭐 이렇게 그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안전장치 같은 것들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냥 그런데 내모는 거거든요 저도 공사 현장 가서 뭐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 힘들었던 기억이 많고 뭐 그 이 정대 하마 해머질을 하고 하면서 지금도 뭐 다 여기 난 상처들이 다 해머에 맞은 상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머를 해머질 하는 사람도 힘이 없지만 저처럼 해머를 못 두는 사람은 이렇게 정대를 잡고 있어야 돼요 해머를 내리치잖아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못 맞으면 휘청휘청하거든요 그리고 다 굶어죽기 직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저도 너무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정신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뭐 그럼 막 해모 제대로 못 들고 해모가 팍 내리꽂혀요 막 이제 골절도 피도 막 나고 그러는데 그럼 뭐 약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장에서 그냥 이렇게 모래 모래 중에 이렇게 고운 부드러운 먼지 같은 흙 있잖아요 그걸 주로 이렇게 해서 지혈을 시켜요 그럼 이제 걔가 꾸덕꾸덕하게 만들어 주는 거니까 진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같으면 약 바르면 별거 아닌 상처들이 더 깊어지고 염증도 더 심해지고 뭐 저만 그런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게 하면서 공사 현장에서 진짜 많은 사고도 나오고 어쨌든 크게 저 같은 뭐 장애 없이 그래도 살아남은 거에 감사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뭐 그 기간이 끝나서 나오신 거예요 그 아니요 거기서는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반복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그 도도 다르잖아요 지역이 관할 행정구역이 완전히 다르니까 저 같으면 함경북도거든요 근데 이 함경남도잖아요 신이주 평안남도잖아요 그럼 그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 행정절차도 굉장히 느리다 보니까 거기 연락해서 제 신원을 또 확인해야 돼요 그 신원 확인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제 정보가 없으니까 신원정보 확인하고 절차를 하고 거기서 또 준비해서 저 데리러 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탈국민이 많은 지역 같으면 한 번에 한 3개월에 한 번씩 와도 몇십 명을 데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와요 이미 그 시스템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 탈국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오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오면 저 하나 데리러 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한 반년 거기 갇혀 있었죠 오랫동안 계셨던 거래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몸이 굉장히 악화가 되고 거기서 계속 노동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고 또 다행히 어쨌든 결국은 죽기기 전에 고향 안전부에서 데리러 와서 안전부로 이송이 되는 거예요 가면 고향 안전부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저 이제 재판 직전에 뭐 이미 거기서 너무 많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재판 직전에 거기서 그냥 의식을 잃고 기절하고 병원 갔는데 의사가 송장님 취급하고 죽었다 그냥? 수체로 지급을 했었어요 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진짜 죽어서 죽어서 버려진 그래서 저를 길거리에 돌아오는 길에 가만히 쌓아서 저를 버렸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재판을 안 받으신 건가요? 재판 받기 전에 아 그러네요 안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재판 받았으면 저는 아마 거기 제 고향에는 소금 그런 염전이에요 염전으로 갔을 가능성이 가장 높거든요 주변에서도 야 너 고향 속여라 너 가면 죽는다 그랬는데 진짜 딱 재판 받기 전 몸 상태가 엄청 그래서 뭐 그래서 버려졌죠 그냥 시체로 버려졌는데 말 그대로 진짜 시체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의지대로 설 수도 없었고 다리 힘이 너무 없으니까 설 수도 없었고 배변도 제 의지들 안 되고 뭐 그런 상태로 버려졌죠 어쨌든 잘 또 살아나서 뭐 거의 그 기어서 그냥 살아나서 뭐 다시 북 또 탈북까지 도전하고 어떻게 또 다시 탈북에 도전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했으면 그냥 여기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잖아요 아 거기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은 한 번 그렇게 거기 가서 고통당해도 아 아 거기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다시 갈 수 있을까 그거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북한 그 당국자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뭐 어쩜 또 갈 거잖아 아 아 아니라 그러죠 아 한 번 봐 주십시오 저 이번에 용서해 주시면 저 정말 열심히 조직생활 열심히 하고 사회에 위바지하겠습니다 죄를 씻으면서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속으로는 어떻게든 내가 자유만 얻어진다면 또 도망갈 거야 아 그냥 마음속에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하실 때는 뭐 다른 경로로 하신 건가요? 그럼 탈북을? 탈북 양상이 달라졌더라고요 한 5년 만에 북송이 됐더니 네 네 첫 탈북 때는 진짜 막 목숨 걸고 그냥 군인들 총 들고 지키는 군인들 눈 피해서 탈북을 했는데 네 한 5년 정도 지나서 이제 북한에 북송돼서 탈북하려고 보니까 그냥은 안 돼요 그냥 가다가는 진짜 뭐 죽기 딱 좋겠더라고요 네 네 돈을 주면 내몰 본인들이 막 넘겨주는 방식이더라고요 저 군인이 넘겨줬어요 아 돈 줬더니 군인이 아주 그냥 안전하게 그 탈 그 그때도 겨울이었는데 얼음 위를 본인이 먼저 앞으로 막 가요 저희 뒤에 따라오라고 그러고 네 네 이제 왜냐면 얼음 사이사이 예래가 네 위장을 해 놓거든요 구멍을 파놓고 숨어있구나 군인들이 살얼음 쳐 놓고 아니요 눈을 덮어놔요 네 탈북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막 뛰어가다가 그냥 빡 빠지는 거죠 아 함정을 파놓는 거구나 네 함정을 막 만들어 놓고 빠지면 얼음 속으로 쑥 빨리 들어가잖아요 못 나와요 그래서 이제 봄철 되면 얼음이 막 녹을 때 보면 중국 쪽에서 막 시체들 이렇게 건져 내거든요 탈북하다가 죽은 시체들이 많이 겨울 동안 많이 쌓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고 얘네들이 파놓은 자기들이 다 알잖아요 자기가 다 이해 파악이 있는 루트로 저희들을 안내를 하는 거예요 저도 안전하게 근데 이건 좀 웃긴 에피소드였는데 군인이 저희 자기가 잘 아는 루트잖아요 군데도 거의 갔는데 앞에서 갑자기 펑 빠지는 거예요 군인이 빠졌어요? 네 저랑 어떤 다른 여성분이 있었어요 그분도 이제 돈을 주고 그날 같이 떠난 여성분이었는데 여성분이 막 가세는 거예요 다시 북한으로 가자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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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두고 가자고 아 군인 그냥 두고 가자고 아 왜냐면 돈을 더 달라보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그 두마강 인접해서 딱 들어가는데 풀숲에서 갑자기 저희를 데리고 간 사람이 한 중대장급이에요 근데 이 이 이병 정도 되는 군인이 풀숲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딱 나타난 거예요 그거를 이 친구가 예상을 못한 군인이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당황한 거죠 그래가지고 둘이 한창 쇼부를 봤는데 저희한테 와서 야 제 돈 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돈을 더 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도착하면 돈을 주기로 하고 가다 보니까 여성분이 다 넘어왔는데 두고 가자 저렴하게 가자 약간 좀 그런 아 그렇죠 추가금 또 줘야 되는데 굳이 우리가 저 사람 챙겨야 되냐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 빨리 빼자 그래서 열심히 건져가지고 건너왔죠 그렇게 해가지고 남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다시 준비해서 한 1년 정도 준비해가지고 몽골 국경 넘어가죠 몽골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오신 거고 고생 많으셨네요 아무튼 뭐 탈북 루트 두 개를 경험을 해본 거죠 그럼 몽골에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신 건가요? 몽골까지 가면 몽골에서 대한민국하고 그런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조사를 일정 그런 조사를 거쳐서 신원이 확인되면 임시 여건 같은 거 발급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내민국 오는 방식이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탈북에 투자했던 그런 기간이 거의 한 5년에서 6년 정도 어떻게 보면 되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남한 사회를 중국에 있었을 때나 계속해서 동경하고 남한 드라마라든지 음악 들으면서 실제로 이렇게 딱 대사관에서 우리나라 다 왔을 때 비행기 타고 오다가 인천공항을 봤다든지 아니면 남한 땅을 또 지나가면서 불빛 같은 걸 보관했다든지 딱 와서 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실제로 봤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해서 저는 딱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 그 순간이 가장 제 기억에는 가장 엄청 울었죠 이제 다 끝났구나 그 모든 시간들에 한 5년 6년 동안 준비하고 과정 거쳐서 북송되고 이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면서 인천공항이 딱 내려다 보이는데 얼마나 또 그 대한민국이 한눈에 쫙 뭐 한눈에는 아니지만 그 공항이 보이고 막 도시들이 보이는데 그때 그 북받쳐오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에 어떤 어 종착점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시작점이기도 한 거죠 그 인천공항이 근데 실제로 공항에 내려서 그 공항의 어떤 그 내부를 보고 또 많이 놀라기도 했죠 아 제가 머릿속에 상상했던 국제공항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국제공항이라고 하는 건 북한에서도 제가 이렇게 TV 나오는 북한의 공항들을 많이 봐왔고 중국에서도 뭐 TV로도 봤지만 실제로 내가 그 인천국제공항을 딱 들어와 봤을 때 쓰읍 아 일단 규모도 뭐 제가 생각했던 거를 훨씬 초월하고 대단하다라는 생각 많이 들었죠 음 그 뭐 다들 뭐지 와가지고 화장실을 갔는데 그 수도꼭지 네 네 뭐 찬물 뜨겁물 나오는 거 깜짝 놀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보통 북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중국에서 생활이 그렇게 길지 않거나 중국에서 시골 살거나 그런 분들의 경험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엔 사실 그런 게 놀랍다기보다는 문화적인 것들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문화적인 것 네 저는 이제 뭐 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한국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딱 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PC방 문화 이런 거 중국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컴퓨터를 하긴 했지만 이제 뭐 윈도우 98 이런 거 박스같이 생긴 컴퓨터 이런 거 주로 했었거든요 남한에 왔는데 PC방을 갔더니 진짜 막 거의 그 영화관처럼 되어있는 거예요 제 그때 당시에 그 느낌은 약간 불도 반짝반짝하고 그죠 막 화려하고 그 커플석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카트라이더 하고 이럴 때인데 아 진짜 거기 가서 밥도 먹고 한동안은 PC방에서 살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 뭐 앉은 자리에서 모든 전 세계적인 모든 뉴스를 접할 수 있고 모든 소식을 볼 수 있고 뭐 북한 관련된 것도 검색해 볼 수 있고 영상도 볼 수 있고 게임도 뭐 뭐 하고 싶은 게임 다 할 수 있고 막 근데 엄청 싼 거예요 아 아니 이렇게 싼 돈으로 이런 걸 누릴 수 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마 그때 후배들이랑 막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한 달 살기 그때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한 달 동안 먼저 나가는 사람이 돈 계산하고 그냥 먼저 포기하고 나가면 돈 계산하는 거야 그 정도로 자신 있었어요 잠은 주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서 뭐 놀다가 먹고 뭐 하다가 거기서 또 자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그런 그런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그건 나이대가 아마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물 사용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 10대 후반에 오신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19살 그랬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그런 호기심 이런 게 많을 때니까 아이돌 문화 막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있으면 덕질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재미가 그런 것들이 새로운 문화 충격인데 그 문화 충격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는 나도 얼마든지 똑같이 내 또래들과 같은 관심사나 취미 활동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고 뭐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긴 또 이제 10대 후반이면 또 게임 엄청 좋아할 또 나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엄청 재밌게 하셨겠네요 북한은 또 그런 거 없잖아요 뭐 대안학교를 무연고 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대안학교에 살았었어요 대안학교 기숙사는 사실 숙소가 필요 없었어요 밤만 되면 애들이 다 피시방에 갔기 때문에 다 피시방에서 놀다가 밤새 놀다가 아침에 심지어 저희 이렇게 메인 도로가 있는데 그걸로 오면 선생님들이 출근길에 이제 발견될까봐 산 넘고 강을 건너고 그렇게 하면서 매일 다녔다는데 북한에서 살다 오셨으면 그거 하는 거는 사실 저희한테는 그거는 무슨 허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있던 대안학교가 불암산 산 넘고 강도 있어요 실제로 겨울에도 강 건너다니고 휴시방 갈라 재밌는 에피소드 참 잘 들었고 국정원에서도 겪은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각자 다 방에서 조사할 때는 독실에 들어가거든요 컴퓨터가 있더라고요 조사할 때마다 국정원 직원이 들어와서 입력하고 컴퓨터로 조사하면서 타이핑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독방에 있으니까 몇 날 며칠 혼자 밤에 심심하고 조사 없을 때는 계속 가만히 침대에 누워 있거나 창밖에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답답하거든요 책 같은 것도 안 줘요? 그냥 쓰라고 그래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자꾸 쓰라고 해요 조사도 말로 자꾸 하는 것보다 말한 거랑 쓴 거랑 대조도 해야 되고 나름 진실되게 하는지 이런 걸 구별하려고 하시는 거겠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막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밤새 그 컴퓨터를 키면 암호가 잠겨 있잖아요 밤새 해독하고 그때부터 컴퓨터를 그렇게 열심히 뒤졌어요 그래서 다음날 국정원 직원이 오면 다 티가 났죠 그렇죠 티 나죠 하도 눌러가지고 오류 막 나 있고 그런 그런 호기심들이 워낙 많았었고 그래서 뭐 아 저 켜주시면 안 되냐고 켜줄 수 없는 컴퓨터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뭐 그런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죠 아직 계속해서 PC방도 말씀하시고 컴퓨터도 말씀하셔가지고 북한도 뭐 검색해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 보면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북한을 검색한다든지 네 김정일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정보라든지 그런 걸 보고 상당히 뭐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뭐 일도 있으셨나요 그러면 검색해 보셨을 때 뭐 아 그렇죠 가장 놀라웠던 거는 북한 내부에서 제가 그때 있을 때 그런 북한 벌써 20년 전이잖아요 북송 됐을 때도 북한의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공영방송에서 보여주는 것이 전부고 그 나머지는 다 사실 소문이거든요 입소문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사실 확인이 안 되잖아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한국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북한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면 어제 있었던 사실까지 바로바로 이 괴신 보던 뭐 또 국내에서 어떤 소식 이런 것들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너무 빠르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그게 어떤 소식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저 뭐 이렇게 입수한 정보인지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다 노출을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놀라웠죠 그러니까 북한에 어떤 사실이 있으면 그 한 가지를 다각적으로 막 볼 수 있다는 거 저희는 맨날 한 가지 채널에서 한 가지의 정보로만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볼 수가 없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실을 앉은 자리에서 컴퓨터로 북한 소식을 다 볼 수 있고 그게 좀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 참 북한에서 살고 왔을 때 그 충격 중의 하나는 그거인 것 같아요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진짜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확 무너지는 그 경험은 제가 볼 때 그 경험은 해보지 않으면 모를 엄청난 절망감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더 가중시키는 부분이 그렇게 앉아서 북한에 대한 정보들을 거의 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저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아요 오면은 막 지금은 김정은인데 아마 오셨을 땐 김정일이었던 것 같고 김정일 때였죠 약간 북한에서 완전히 신격화되어 있잖아요 네 완전히 찬양일색이고 근데 여기 와서 뭐 검색을 해본다면 약간 약간 적나라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나오기도 하는데 돼지구름구려는 거 그리고 뭐 그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네 그쵸 그 남한의 젊은 친구들의 어떤 그 김정일이나 뭐 이렇게 북한에 대한 인식을 딱 알 수 있잖아요 댓글을 엄청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사의 댓글 뭐 그런 기사의 댓글을 보다 보면은 와 근데 뭐 꼭 북한대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 뭐 남한의 어떤 그 대통령 누구든지 그렇죠 맞아요 네 뭐 또 뭐 이런 개그 코너를 보고 있는데 정치풍자 맞아요 와 너무 막 적나라하게 하고 진짜 안 끌려가나 진짜 아니 저 정도로 하면 진짜 끌려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의심이 들긴 하죠 사실 뭐 그런 뭐 북한에서 오랫동안 그래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이게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아 그런 걸 많이 검색해 보았죠 그래서 댓글도 많이 보고 댓글 보고 많이 놀라셨겠다 진짜 많이 놀랐죠 그렇게 막 어우 돼지 표현하고 막연하게 속으로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그걸 막 표현하고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런 그런 자유와 어떤 내 생각을 막 표현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것도 굉장히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였죠 최근에 약간 북한 이슈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 네 북한이 청년절 기념 행사를 치렀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한 10대 후반 청년일 때 당시에 이제 탈부을 하셨는데 보니까 행사에서 청년들에게 수혜 복구에 힘세라는 등 국가를 위한 희생을 강조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북한 청년들이 장마당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전만큼 충성심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확실히 좀 청년들의 사상 이하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저희도 이제 장마당 세대라고 하거든요 저 밑으로 쭉 이제 장마당 세대인 거죠 고난의 행군 때 막 고난의 행군 때 장마당이 형성되고 어렸을 때는 지금 20년 전이지만 제가 북성대에서 북한에 다시 나갔을 때 굉장히 놀랐던 건 시장의 변화였어요 시장의 변화라는 건 장마당의 변화죠 장마당에 변화했다는 건 뭐냐면 소비 패턴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가치가 바뀐 거죠 그래가지고 갔더니 예를 들면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남한 제품들 남한 식품들 이런 것들이 가장 최고로 치고 그런 게 제가 북성대 했을 때 20년 전인데 이미 그런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뭐 밥솥은 밥솥은 쿠쿠 화장품 설화수 북한 주민들이 이미 그때 당시에 그런 분위기였고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배경이 그거잖아요 고난의 행군 때 더 이상 정부를 우선하지 않고 정부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세대들이 경험했던 세대들이잖아요 장마당 세대는 거의 지금 대한민국 MZ세대 맞먹는 세대인데 생각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전에 김정은 시대까지만 해도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힘이 어디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김일성 시대 김일성이 이제 항일 혁명하고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독립하고 뭐 그런 것에 대한 우린 우리를 그래서 그런 뭐 일제 속박에서 구원해 준 영웅적인 인물 뭐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그것에 대한 향수가 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뀐 거죠 그리고 북한도 북한 주민들의 세대교체가 많이 되고 정치권도 굉장히 많이 세대교체가 되면서 비교적 특히 MZ세대들은 그 고난 행군을 경험하면서 신뢰도 없고 향수도 없고 그런 어떤 뭐 백두열통이든 뭐 항일혁명이든 이런 것에 대한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한류 문화 한류가 들어가면서 더더욱 그런 불신이나 북한 체제에 대한 어떤 반감이 오히려 더 강해졌다고 봐야죠 그래서 김정은 정권 들어오면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사실 뭐 청년 중시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청년들의 어떤 그 힘이 중요하고 청년들이 그만큼 북한 체제 유지에 가장 중요한 어 지지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대들을 잘 본인의 어떤 그런 그 체제 유지하는 데 중심 세력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뭐 한류 문화 사실 그게 가장 크겠죠 그런 북한 체제에 대한 어떤 환상이나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유지가 되려면 외부의 문화를 자꾸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는 북한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고 객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북한 의심하게 되고 의심이 확신이 되고 실제로 북한은 현실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경험하는 현실이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서 김정은도 그거를 인정하고 그래서 2001년도인가 2년도인가 김정은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 뭐 그 당 회의에서 아예 그런 것들을 밝혔거든요 청년들을 중심으로 심각한 사상적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자시할 수 없다 바로 잡아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김정은이 인정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법안들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뭐 3대 법안 해가지고 김정은 체제 유지에 가장 핵심이 되는 3대 법안으로 뭐 반동문화 배격법 아 반동문화 사상 배격법이라든지 네 반동문화 사상 배격법이라든지 청년문화 보장법이라든지 청년문화 보장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평양 문화 아무튼 뭐 3대 법안이에요 결국 다 보면 결국 한류문화랑 관련이 있는 거고 그것들이 이런 한류문화가 청년들이 어떤 사상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뭐 북한이 가장 위험한 요소를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북한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그 연계를 가지고 대부분 탈북민들이 지금 지내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뭐 이렇게 연계를 하다 보면 북한이 실제로 지금 그 젊은 세대들이 이런 사상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사실 바로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여성같은 어떤 그런 가치 뭔가를 내세워서 이들이 이제 뭐 이렇게 결집될 수 있는 어떤 힘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사실 김정은 체제에서는 그걸 실패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청년들 사상에 대한 어떤 그런 결집력이나 이런 것들은 그 힘을 잃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도 어떤 그런 그 어떤 외부의 적 을 더 강조하고 아 그래서 뭐 미국이나 또 대한민국 같은 어떤 외세에 대한 어떤 위험 뭐 이런 거 강조하면서 핵사되고 뭐 그러면서 그거 그런 위험을 강조하면서 결집시키는 거 사실 그것 말고는 없다고 봐요 저는 김정은은 뭐 쓸 수 있는 카드가 그거 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한다고 저는 보이고 최근에 보니까 북한 주민에 이어서 또 10일 만에 북한 군인도 도보 기순을 했더라고요 아 그렇죠 특히 그 현역 군인의 기순은 2019년 7월 이후 5년 만이라고 하는데 네 최근에 그 대북 확산기가 재개가 됐잖아요 네 이 효과가 톡톡이 발휘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 일단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뭐 그동안에는 어쨌든 남한에서도 항상 남한 정치권이 바뀔 때마다 좀 그런 어떤 대북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좀 뭐 극과 극으로 달라지기도 하고 네 그게 탈북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거든요 아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뭐 실제 탈북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을 주죠 왜냐면 뭐 이제 그 대북 관계에서 대남 관계에서 그들이 접하는 소식들이 굉장히 뭐 남한으로 갔는데 막 북송시킨다 그런 소문들을 막 듣고 실제로 북한은 그런 어떤 그 뭐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도 충분히 북한 주민들을 한테 그런 걸 심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 공포심을 소문을 퍼뜨리고 그런데 실제로 탈북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여인이죠 사실 왜 목숨 걸고 갔는데 북송시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대남 방송 같은 거 들으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아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런 가성이라고 보고 실제로 그렇게 도복이 순환 탈북이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같이 활동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여인이 있다고 아 네 그 중의 한 분이 예전에 저희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 오라고 그 멘트를 정말 듣고 탈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진짜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남한으로 오고 싶은 열망들이 마음속에 다 자리잡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탈북 탈북해서 남한에 간 사람이 있는 가정 그 집을 주채용이 태어난 것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막 그 어떤 동경하고 막 이러는데 마음속에는 그게 있다는 거거든요 북한 주민들 안에는 근데 혹여나 갔다가 실제로 막 그 외에 이제 북한에서 그런 부분들을 또 잘 활용하잖아요 뭐 이제 탈북했던 분이 재입북해가지고 북한가가지고 방송에서 막 나와서 뭐 한국에서 어떻게 왜 왔는지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그런 분들한테는 넘어왔을 때 어떤 불안이거든요 불안요소인데 그게 이제 확신으로 바뀌게 되면 탈북한 러시가 또 다시 그 그러니까 진짜 최근에는 어쨌든 배 타고 넘어오거나 막 얘네를 배 타고 넘어오거나 뭐 38서를 막 넘어오는 사례들이 그래서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리고 최근에 전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 리이규가 한국으로 망명을 했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북한 외교관을 비롯한 엘리트들의 탈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사실 북한은 보면 평양은 되게 잘 살고 네 나머지 그런 지역들은 평양이 잘 살기 위해서 사실 뭐 힘들게 생활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평양에 살던 엘리트들은 굳이 탈북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좀 드러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엘리트들까지 탈북을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위층 탈북이 사실 예전부터 조금씩 있긴 했지만 이렇게 좀 공격화된 거는 꽤 좀 몇 년 안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배경은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 그렇게 탈북을 했더라도 사실 예전에 뭐 항장기업 지도를 했고 다른 분들도 보면 거의 뭐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북한이 막 언제 퇴로할지도 모르고 사실 탈북은 해서 온다 하더라도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삶일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렇게 북한에서 되게 요직을 차지했던 요직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무게가 실리잖아요 그리고 신뢰를 주는 부분들이 있고 북한 내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얘기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뭐 북한의 어떤 그런 사실 어떤 뭐 객관적인 사실들 아무래도 외부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는 요직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어떤 그 다른 국제적인 인식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순간 굉장히 초라해진다고 하거든요 초라해지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도 그 가치들이 무너지고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그리고 희망도 없잖아요 근데 그걸 벗겨내는 이유는 그런다고 탈북한다고 내 삶이 뭐 달라질까 어차피 그거 뭐 산송장이나 마찬가지지 근데 그렇게 탈북한 고위층들의 남한 생활을 슬슬 이제 사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막 여기 와서 국회의원도 하고 여기 와서 활동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까지 했으면 사실 진짜 야 북한에서 살복해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들고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그 어떤 뭐 숨어 살고 뭐 그런 소문들이 많았거든요 뭐 잘 때까지 옆에 총 들고 지켜야 지킨다 이런 소문들이 많았었어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들이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예전 같으면 어떤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이유로 망명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또 자녀들의 장래 미래 어쨌든 북한에서 자기 자식들이 왜냐하면 해외에 특히 이제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그런 현실을 많이 보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 자녀들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내 자녀들이 또다시 나처럼 그런 억압받고 틀에 갇혀 있고 꽉 막힌 그런 희망 없는 곳에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건 이미 이미 의식이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암울한 거거든요 자식의 미래를 생각하면 결국 이들의 어떤 탈북 결정에는 그런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식 문제라든지 또 그렇게 탈북하더라도 예전처럼 그렇게까지 여기 와서도 자유 없지 않고 굉장히 자유롭게 활동하고 또 활동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진다 라고 하는 부분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릴규 전 대사가 북한의 상위 0.1%가 한국의 중상치보다 못 산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뭐 이미 다 북한을 좀 아는 분들이라면 다 다 예측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도 친척 중에 굉장히 고위층 간부가 있어요 근데 권한행군 시기에 제 사촌이 죽었어요 굶어서 아 고위층 간부인데도요? 왜 그러냐면 고위층 간부도 어 이건 북한에서 뭐 책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네 정석대로 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뇌물 안 받고 막 그냥 진짜 법을 지키면서 그렇죠 버지식하게 하면 그런 체제 체제가 그런거죠 북한이 정해준 배국 정해준 월급 하라는 것만 해야 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면 고위층이라도 별거 없어요 오히려 장사하는 장사꾼이 훨씬 낫겠죠 아 딱 그랬습니다 저희 친척 가족이 그랬고 제가 북송대에서 나가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고난행군 시기에 자식을 잃고 나니까 눈에 뵈는게 없잖아요 뵈는게 없죠 뭐 바뀌었어요 갔더니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잣집이 돼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걸 보면서 잘 살고자 하면 결국 북한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하면 고위층도 이럴 수가 없어요 결국은 정부 눈을 가리고 본인들이 불을 축적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결국 그거는 당과는 반대로 가는 방식이죠 그 패턴이 그런 선택을 해야만 불을 축적하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여기 중산층보다 못 산다고 하는 건 너무 맞는 얘기죠 너무 당연하다 너무 현실적인 말을 그 관련된 얘기긴 한데 최근 탈북민이 촬영한 북한 내부 상황을 보니까 장마당에 이어서 인력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공산주의에서는 사실 뭔가 노동력을 돈을 주고 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현재 이 북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요? 저희는 뭐 북한에 이제 연락 가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그 서성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서성거리요? 네 우리 뭐 어디 인력 그런 그 모이는 데가 있잖아요 네 인력시장이 따로 있죠 인력시장 뭐 이렇게 거기 가서 일도 구하고 하는데 그것처럼 북한도 이렇게 막 영상도 보면 그렇지만 그런 거리가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형성이 돼 있는데 다 불법이죠 다 불법인데 서서 서성거린다고 그래가지고 뭐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서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서성거리다가 거기에서 일거리 찾는 사람과 또 인력을 찾는 사람하고 자연스럽게 매칭이 되면 가는데 그건 뭐 막을 수가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이미 북한은 지금 뭐 사회주의 경제 뭐 이런 거는 뭐 이미 다 붕괴가 됐고 다 그냥 그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지금 체제일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은 지금 뭐 월급이 뭐 한 달 월급이 북한에서 정한 게 뭐 3,000원 4,000원이에요 근데 쌀 1kg 예를 들면 6,00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달 일해도 쌀 1kg 를 못 사는 거죠 근데 보통 일당이 7,000원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서성거린에 나가면 하루 일당을 두 달 일해야 될 정부 기준으로는 북한 정부 기준으로는 두 달 일해야 될 돈을 하루 일해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성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가사노동 한 7,000원 농산일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한 7,000원에서 만 원 정도 형성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공사 현장이나 뭐 그런 일자리들은 좀 이렇게 좀 중노동이 필요한 일자리가 그래서 만 원에서 15,000원 17,000원 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뭐 상당한 거 아니에요 상당한 거네요 그러면 몇 달을 먹고 몇 달 쌀 쌀을 일단 하루 일해서 쌀 1, 2kg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사회에는 이미 그런 우리가 뭐 북한에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면 굉장히 잘 기능하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 기능이 상실된 지 오랫다고 보는 거죠 사실 과거에 김일성 시대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항일투쟁도 해서 네 이 나라를 이제 일제에 뭐 거기에서 이제 구원하고 잘 살아보자 라는 그런 희망과 그런 추억의 향수가 있었다면 지금 완전히 그게 없는 상황이고 아무리 뭐 북한에서 사상교육을 막 한다 하더라도 사실 실제로 나를 먹고살게 해주는 거 장마당이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뭐 북한 체제가 잘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래서 사실 북한 체제는 장기적으로 갈 수 없다고 보고요 이미 그 시한폭탄처럼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미 그 세대교체가 이루어졌고 그렇죠 이 세대들은 이미 뭐 사상이라든지 어떤 뭐 이념이라든지 그런 게 그닥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들한테 중요한 거는 내 자유 그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보상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세대들이에요 그렇죠 이 세대들이 주류가 된다고 하고 북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는 세대들이 이제 한 10년 그러잖아요 길어봐야 10년 15년이거든요 네 네 그때 북한은 지금과는 절대 다 같을 수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최근에 뭐 김주회를 약간 4대 세습으로 자기 위해서 우상화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서 여성 인권이 상당히 낮고 그 다음에 사실 뭐 김일성이라든지 김정인까지라도 뭔가 스토리가 있었는데 뭐 스토리도 없는 것 같고 과연 이걸 북한 주민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북한 주민들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면 뭐 그리고 김주회를 얘기를 좀 궁금하니까 물어보거든요 김주회 때문에 더 많이 북한 주민들이 더 이 반감이 생기고 억하 심정이 막 생겨가지고 그 김주회에 대한 뭐 등장해가지고 막 너무 사치를 부리고 어린애가 거의 지금 뭐 머리가 하얀 분들이 막 이게 북한 주민들이 지금 엄청 통과만 해두고 가족들이 얘기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오 그 주변이 다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북한의 가족들하고 많이 연락 주고 받았는데 남한 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잖아요 김주회를 어떻게 생각하나 통화하면서 또 가족들한테 물어보는거죠 다들 네 네 네 네 김주회 김주회가 이렇게 나오던데 어때 거의 대부분이 뭐라 그러냐면 걔는 도대체 어린애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응 아니 뭐 어디 비싼 옷을 막 걸치고 나오고 비싼 걸 가방 들고 나오고 그러는데 내 자식은 내 자식은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니 그 뭐 장군님 딸이라고 나와가지고 저러는데 너무 싫다 그러는거죠 당장 내 자식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내가 지금 내 가정이 지금 다 풍비박산나게 생겼는데 아니 그 뭐 수령이라고 나와가지고 하는데 어린애 내 사치 부리고 도대체가 주민들을 생각하고 뭐 말로는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계속 그렇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전혀 상반되는 내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거에 대한 반감만이 더 커지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의 분위기도 그러냐고 다 그렇다고 그래요 북한 주민들은 김주회들을 그렇게 리더로 뭐 우상화 돼서 뭐 그걸 받아들이는 차원하고는 지금 완전히 다른 분위기인데 김정은이 계속 그렇게 등장시키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김정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히 자기가 어떤 이 체제를 이끌어갈 만한 힘이라든지 어떤 동력이 될 만한 그걸 못 찾고 있다고 보거든요 청년들을 어쨌든 사상적으로 무장시키고 이들을 중심으로 자기 체제를 공고화하면서 장기화해 나가야 되는데 이 청년층이 동화가 안 됐어요 여기서도 일단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를 끌어갈 힘이 없으니까 계속 뭐 핵 쏘면서 자꾸 뭐 미국이 어쩐다 한국 남한이 어쩌다 계속 그렇게 분위기를 조정해가지고 결속시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져가면 굉장히 이미지가 전쟁이나 어떤 폭군 이미지가 있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청년들 사상이 문제 있으니까 공개 처형하고 보기만 하면 끌려가서 괴롭히고 감옥에 보내고 이러니까 이미지가 점점 청년들한테는 조금 너무 폭군 같고 막 그런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또 상세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포용적인 아빠 자기 딸을 내세워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뭐 후계자나 세습에 대한 부분으로는 받아들이기에는 북한 주민들의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안 받아들여지는데 그게 가능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도 지금 저렇게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데 당장 뭐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거 4대 세습으로 그거를 체제를 안정화시켜 나가는 건 김정은도 안 되는 부분인데 김주혜가 그걸 할 순 없다고 봐요 안 그래도 지금 김정은의 건강이 상당히 안 좋다? 우리나라 국정원에서도 몸무게 140kg고 그 가족력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뭐 신근경색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새로운 약재를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또 갑자기 뭐 돌연사 가능성? 그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 김주혜를 우상화한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굉장히 무리하는 거잖아요 지금 김주혜가 아직 뭐 그렇게 어린애를 벌써부터 막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중요하게 자꾸 등장시키는 이유는 그 부분이 있다고 봐요 혹시 모를 돌연사 이게 어쨌든 이런 심혈관 관련된 질환은 시한폭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갑자기 자다가도 죽을 수 있는 거고 말 되게 좋아하던데 말 타다가 그냥 한순간에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굉장히 심각한 질병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 정도 상태면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실제 그 비슷한 류의 그런 질병들을 보면 거의 그런 상태로 갑자기 갑자기 뭐 한 30대, 20대도 많이 죽어요 사실 최근에 그런 질환들은 사실 저도 심혈관 질환이 있어서 더 많은 관심이 있기도 하고 많이 알아보고 그래서 그쪽으로는 저도 이해가 조금 있어서 김정은도 진짜 그런 위험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진짜 돌연사를 했을 때 최소한의 어떤 대비책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꼭 김정은의 어떤 생각이라기보다는 그 이제 주변에 어떤 그 참모진들이 적어도 그런 것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주혜의 등장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미국 싱크탱크에서도 김정은 상황 이후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뭐 김정은 사망시 딸 김주혜 대신 뭐 김여정이 대리 통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 10대인 김주혜가 통치자가 되거나 김여정이 대리 통치를 해도 권력 다툼으로 이 북한 내부가 혼란스러워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김주혜가 있는데 김여정이 과연 그 통치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고 김주혜가 이제 정석적인 어떤 통치자의 자리에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실권은 오히려 김여정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식으로 오히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정치를 장화하고 있던 백두혈통 세대들도 굉장히 많이 세도교체가 됐고 이제는 그런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어떤 깊이라든지 이런 정도를 보면 사실 그 정도가 아닌 세대들이에요 북한 지금 집권하고 있는 연령층들도 연령층들도 네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북한 정서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뭐 김주혜보다 뭐 김여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정서적으로는 어쨌든 그래도 돌연사하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김주혜가 그 자리에 앉기는 할 거지만 실제적으로 그거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뭐 능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김여정이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북한 정권이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아니면 뭐 쿠데타라든지 그러면 결국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쿠데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예전 같으면 저는 그게 이제 실현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었던 부분은 동시다발적인 것들이 일어나기가 좀 어려웠다고 보거든요 북한 전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어느 한 지역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만 딱 제압을 하면 해결이 됐던 거죠 근데 지금 같으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예전 같으면 북한의 중앙방송을 장악하면 전국의 방송을 그냥 중앙방송으로 때리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혹은 많은 주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럴 그럴 단계도 아니라고 봐요 이미 북한 주민들이 거의 북한 주민들이 북한 내부에서 쓰고 있는 휴대폰 이용자율이 700만 명을 넘어섰다고 그러니까 2003년 작년 말 기준으로 그 정도 통계를 잡거든요 되게 많이 거의 한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3분의 1 정도는 오는 거네요 진짜 아주 북한 주민들이 한 2,300, 2,500 이렇게 하잖아요 인구를 근데 700만이라고 하기는 하고 근데 이제 그 실제적으로 아주 고령층이나 어린 미성년자층을 빼면 거의 50%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통계를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왕성하게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중심층이 다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장사하는 분들 왔다 갔다 이렇게 장사하거나 이런 분들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동시다발적으로 충분히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감시 체계가 있죠 네 어플을 설치해서 이렇게 감시를 하잖아요 네 그 만약에 그럼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생각을 먹는다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굉장히 저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보고 북한이 이제 그 김정은 세대를 넘어서 4대 세습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김정은도 명분이 없는데 4대 세습에 대한 명분은 더더욱 없다고 그걸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사상적 줄기도 없고 뭐 그런 뭐가 없기 때문에 그거 단순히 어떤 폭력과 어떤 억압과 공포 정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미 김정은이 지금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강제적으로 지금 북한을 더 강압적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강압적 통제는 결국 북한 이제 뭐 풍선외과처럼 결국 점점 억제하면 억제할수록 그 열망이나 어떤 불만은 더욱 커지거든요 그게 실제로 이제 그렇게 드러난 여러 사례들이 결국 북한 주민들이 이제 뭐 그런 그 이건 뭐 종교적이긴 하지만 막 그런 기독교인들이 점점 더 확장이 더 많이 된다거나 네 네 남한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진다거나 물리적으로는 북한을 가둘 수 있지만 그 사상적 경계를 가둘 수는 없거든요 그건 더 커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뭐 사실 북한 주민들 이름도 다 남한 드라마 영화 봐가지고 막 남한식으로 다 바뀌어 있잖아요 뭐 현빈이다 은지 막 좀 막 그렇게 자꾸 개명을 하고 이름이 바뀌어 나가니까 네 네 혹은 새로 출생하는 자기 자녀들 이름을 남한식으로 자꾸 지어버리니까 이 3대 이 법안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런 거죠 그래서 개명을 다 강제적으로 또 지금 하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뭐 혁명적 이름으로 다 개명을 하라 해가지고 또 그런 이름들을 다시 다 개명하도록 하는데 이건 결국 뭐냐면 북한 주민들한테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들의 의지에 반하도록 강제적으로 지금 이거를 바꿔나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습하기도 바쁜 거예요 북한은 지금 어떤 뭐 새로운 뭔가를 뭐 이렇게 제안하고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현재 현실을 수습해 나가기도 굉장히 어렵다 생각 갑자기 듣다 보니까 또 새로운 그런 등장인물이 생각이 나는데 김한솔 있잖아요 김정남의 김한솔 그러니까 뭐 자유조선이라는 단체가 또 이렇게 같이 연합을 해서 안전하게 미국으로 망명을 시켰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만약에 이쪽 단체가 김한솔을 중심으로 해서 개입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한솔 그래서 거기에 내세우기에는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북한 주민들이 일단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그런 세력들이 북한이 이미 어떤 기득권층과의 이해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서로 합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아마 김주혜의 어떤 통치자 자리와 그리고 실제적인 실권을 가진 김여정 뭐 이런 구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한 20년째 살면서 계속 통일 를 준비해 나가는 일들을 뭐 이제 가상 밑바닥에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상 밑바닥은 탈북민들이 여기에서 소수지만 성공한 모델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북한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남한에 와서 성공하고 잘 정착해 나가는 그런 탈북민들의 사례를 다양한 지역에 다양하게 계속해서 생기도록 저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싶고 또 남한 주민들 분들한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건 사실 북한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북한은 언제 북한 체제가 좀 붕괴가 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태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이런 채널도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고 또 이런 데 관심 가지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이해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또 여기 탈북민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만남과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북한의 어떤 변화들을 계속 우리가 잘 발맞춰서 간다면 북한이 열려도 혹은 북한 체제가 붕괴가 돼도 우리가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또 그만큼 잘 알고 있어야만 북한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통일을 맞는 시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걸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목소리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주찬 대표님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покажи sis